표정이에요. 원덕영 선수의 승리로 이렇게 경쟁급 가져갑니다. 1대0 방어진 초등학교. 이제 소장급 방어진 초등학교는 박현성 선수입니다. 6학년이고요. 150cm의 신장 45kg입니다. 배지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고 실험 2년차. 이남중 자남. 진짜 30초등학교는 신준호 선수입니다. 5학년이고요. 145cm의 신장 43kg입니다. 들배지기를 주특기를 하고 실험 7개월차. 중결승전 경기에서 팀의 기중한 1승을 안겨졌던 신준호 선수입니다. 소장급 45kg 이하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 앞서 경쟁급도 그랬었고 경쟁급 소장급 모두 팀의 승리를 안겼던 선수들이 바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배지기의 배지기. 배지기 어느 선수가 힘과 파워를 동시에 가져가다가 상대 중심을 빼앗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첫 번째 판. 첫 번째 판. 배지기 갑니다. 배지기 박현성. 역시 더 강력한 배지기를 갖고 있는 박현성 선수가 먼저 한 판을 가져가네요. 본인의 주특기 배지기인데요. 배지기로 첫 판을 챙겨가는 박현성 선수입니다. 방어진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박현성 선수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아주 남달리 더 잘한다는 박현성 선수. 역시 빠른 스피드를 보유했다는 것이거든요. 축구를 잘해서 그런지 또 다리 힘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기술이 들어갑니다. 경량급이든지 무거운 중량급이든지 간에 실험의 기술이 가장 좋은 것은 다음 기술로 연결되려면 이 들배지기를 많이 시도를 해야 됩니다. 1대0입니다. 팀 간 전적도 1대0. 방어진 초등학교가 먼저 한 체급, 경장급 체급을 챙겨왔습니다. 오늘 방어진 초등학교와 진천 3수 초등학교는 역사적인 날을 곧 잠시 후에 맞이하겠죠. 팀 장단 이후에 그것도 1988년, 1991년도에 장단의 팀이 아직까지 단체전 우승이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 팀은 결정이 되죠. 두 번째 판. 두 번째 판 들어봅니다. 여기서 돌릴 수 있을까요? 배지기 들어가나요? 방어해냅니다. 신준호 선수가 방어해냈고요. 다시 한 번 박현성의 배지기. 잡채기! 신준호! 되치기 성공합니다. 신준호 선수 그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실험 7개월. 이야, 실험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공격을 방어해내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신준호 선수가 피아노를 잘 탄다고 했는데 역시 건반 위에서 아주 잘 타듯이 모래판에서 아주 잘 타면서 한 판을 많이 했어요. 참 리듬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 공격을 잘 피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리듬이 칼하게 상대 공격을 방어해냐면서 대책을 성공시키는 신준호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르겠네요. 1대1이 됐어요. 중요한 한 판이죠. 만약에 여기서 3수 초등학교 가져간다면 지금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팀이 2대0으로 끌려갔을 때는 뒤에 선수들이 사실 발자국 잘못 옮겨놓아요.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또 학년으로 봤을 때 방어진 초등학교는 전부 6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천 30초등학교는 앞서 경장급의 서강선 선수도 그렇고 소장급의 지금 신준호. 역사급의 이수영 선수도 잔사급의 임규대 선수도 5학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 신천 30초등학교 선수입니다. 자, 세 번째 판인데요. 들었습니다. 박현석 들었고요. 안다리! 아, 신드로! 신드로가 결국 소장급을 가져갑니다. 씨름 7개월 만에 신동이 해냈습니다. 신드로 선수가 역전승. 결국 소장급 챙겨가는 신천 30초등학교 팀 간 전적은 이제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